최근 들어 아이돌의 라이브 논란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는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아이돌의 본업이 가수인 상황에서 가수가 노래를 못한다고 하면 가수라고 할 수 있을까요? 춤추면서 노래를 하기 때문에 음정과 박자가 조금 불안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노래가 기본이 되고 춤이 우선이어야 하지 않을까요? 요즘 음악 방송을 보면 1위 후 라이브 때문에 겁먹어서 일부러 요령을 피우거나 악기를 가지고 장난을 치거나 자기 파트를 팬에게 넘기는 등 다양하게 라이브를 꺼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이돌의 라이브 논란에 불을 지핀 건 14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인디오에서 열린 코첼라밸리 뮤직 앤드 아츠 페스티벌에서 르세라핌의 라이브였는데요. 코첼라밸리 뮤직 앤드 아츠 페스티벌은 1999년부터 시작된 미국 최대 음악 축제 중 하나이며 르세라핌은 역대 한국 가수 중 데뷔 후 최단 기간의 이 페스티벌에서 단독 공연을 펼친 아티스트가 됐습니다. 하지만 르세라핌이 부른 노래는 가수라고 말할 수 없을 정도의 라이브 실력이었는데요. 이는 지난 2월 신곡 이지로 컴백한 후 1위 앵콜 영상에서 형편없는 라이브를 보여줬기 때문입니다. 해당 영상을 본 많은 팬과 네티즌들은 라이브에 대해 부정적인 여론이 우세하기도 하였습니다. 당시 해당 영상에는 4월에 열린 코첼라 무대를 걱정하는 댓글이 눈에 띄었는데요. 코첼라에서 부르면 전 국민이 뜯어말려야 할 여덟일이라 라는 댓글이 수백개의 좋아요가 달리기도 했습니다. 이런 와중에 현지 시각으로 13일에 열린 코첼라에서 르세라핌은 약 40분 동안 10곡을 열창하였는데요. 남다른 퍼포먼스와 열정, 무대 몸가짐을 보여주기는 했지만 불안정한 라이브 실력이 현실이 됐습니다. 라이브 영상을 편집하면서 넣고 싶었지만 저작권 등으로 인해 못 넣는 점 이해해주시고요. 유튜브에서 검색만 하시면 많은 영상들을 볼 수 있습니다. 해당 무대를 본 국내외 팬들과 네티즌들은 못하는 거 알고 있었지만 생각보다 더 못해서 놀란 무대에서 입맞고 끌어내려오고 싶더라. 이게 가수라고 실력이 없어도 저런 무대에 오를 수 있구나 등의 부정적인 의견이 대다수였습니다. 반대로 해당 무대를 보고서도 보아하는 팬들이 있었는데요. 연속 7곡 연달아 공연하였고 여 돌 중에서 안무도 빡센 편인데 그 안무 소화하며 라이브를 했다고 말하며 멤버들 전부 개말라들이라 체력 자체도 일반적인 사람보다 딸릴 텐데 연속으로 무대 퍼포먼스랑 라이브 계속 이어서 했다고 말하였는데요. 그러면서 이 정도인데 솔직히 저거 다 감안하고 봐야지 음정 좀 안 맞고 불안한 부분들은 사람이니까 당연히 있을 테고 솔직히 이번에 괜찮게 부른 거 팩트 아니냐고 되물어 보았습니다. 해당 글의 댓글에는 라이브 들어본 거냐? 보호할 거쳐라. 퍼포로 실드를 친다고? 안무도 다 날리던데 뭔? 이걸 왜 감안해야 하냐고요? 안무를 줄이든가 무대도 산만하고 춤도 안 맞고 안 부끄럽냐? 이걸 왜 감안하고 봐야 하는데? 진짜 코미디네 일반인 노래자랑 나갔냐? 프로라는 것들이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실드 치는 팬을 보니 정말 어이가 없는 것 같습니다. 가수가 노래를 못하면 그냥 댄서를 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또한 돈 내고 보는 공연의 경우 저렇게 라이브를 한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래도 계속 실드 칠 수 있을지 궁금해지네요. 한편 라이브 논란 이후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르세라핌의 라이브와 비교하는 듯한 타 가수들의 라이브 영상들이 분마다 수십 개씩 올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라이브 논란 이후 유튜브 공식 계정은 댓글을 막아둔 상태입니다. 여러분들은 르세라핌의 라이브 논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이돌이고 퍼포먼스가 많아서 라이브에서 음정, 팍자가 논란의 영상처럼 해도 괜찮다고 생각하시나요? 의견을 남겨주세요. 을 한 팀 Mutant Geoff Kwong 선생님 sm 삶 유명 음악 가 ертв